제3지대의 정당들도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한세력임을 강조하며 막판 새 확산에 공을 들였습니다. 황다영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제3정당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진보를 지킨다는 뜻을 담아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한 녹색정의당은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위해 녹색정의당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자와 성소수자 등 주요 지지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오영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여의도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낙연 대표 등 출마자들도 사전투표를 마치고 윤석열 정권과 거대 양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서울과 화성을 등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막판 유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동탄 지역 선거가 이제 요동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통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자신의 기반 지역인 부울경을 집중 공략하며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는 공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한 곳과 같은 투표장을 찾아 정권 심판의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장소를 택했다라는 걸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후보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학교폭력 신고에 포함됐는지 여부부터 답변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